라벨라 오페라단 공연 무대에서 노래할 기회를 제공하여 오페라 가수로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릴 것입니다. 이번 콩쿠르는 국제 콩쿠르인 컴퓨티지오네 될 오페라 한국예선이 겸해서 치러졌습니다. 이번 입상자는 세미파이널에 진출하는 특전을 얻게 됩니다. 영아티스트 신상에는 라벨라 오페라단 이강호 단장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영아티스트 부문 3위 정재민 영아티스트 부문 2위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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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티스트 부문 2위 이은지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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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티스트 1위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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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reci 아티스트 부문 1위 김재윤 아티스트 부문 1위 김재윤 아티스트 부문 아멘 일단 오늘 편성을 주셔서 사실 아직도 이상한게 느끼지 않긴 하는데 우리 라벨라 모두 도와주는 배우 같은 단장님이 너무 감사하고 도와주는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불렀던 곡이 세리비아의 반슴에 나오는 곡 한 명 로베르트 디아블로에 나와서 하나, 두 개를 두 개를 준비했는데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곡을 조금 청소하는 곡을 한정을 했었거든요. 저런 곡도 준비하면서 좀 더 학부적운 음악을 준비하고 사실 아직도 웃기지가 않아서 어쨌든 이번에 좋은 기회로도 컴퓨터 지원을 잘 못해라. 피포도 같이 연결이 된다고 어쩌봤는데 타지에 가서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거 좋은 결과를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